귀하 결심한 콩고왕자 조나단 한국인으로 군대도 가고 싶다 콩고왕자 조나단을 소개합니다 조나단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구독자 43만 1000명의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조나단은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이자 한국의 정책화에 거주하는 방송인 겸 유튜버인데요 KBS 인간극장과 2019년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하며 유명해졌죠 2008년 2월 13일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하였고 인천에서 약 5년 동안 거주하였으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광주광역시로 이사하여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콩고에서 살았던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수시외국인 전형에 합격하였고 합격 후 서울로 올라와서 1년간은 한국외대 국제학사에 거주했는데요 샌드박스 소속 크리에이터 겸 연예인이 된 이후에는 별도로 자체 공간을 얻었습니다 조나단의 한자 표기는 조나단인데요 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으며 도움을 끝까지 벌리거라는 뜻입니다 한자 훈음은 도울조 벌릴라 끝단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도와준 절친한 친구인 요나단의 영어식 이름인 조나단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조나단의 형 라비 감옥이라다 조나단 형 라비 성매매 사기징역에 변명없다 벌받아야 조나단의 아버지 윤비토나가 난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3년마다 난민 비자를 연장하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영구 체류가 가능한데요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조나단 형인 라비의 앞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4년 형기를 마친 후 과연 추방될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타깝게도 조나단 형을 대신해서 사과하다 홍고 출신 조나단이 형 라비 논란에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요 조나단은 5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힘든 시기에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장문에 잡힐 편지를 게재했습니다 조나단은 형 운비 라비의 학창시절 방황에 대해 언급한 후 졸업 이후 연락이 되지 않기 시작했고 급기야 연락을 끊어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몇 달이 지나 경찰서를 통해 형이 구속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죠 그는 사건 해결을 위해 상황을 파악할수록 내가 형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다르게 죄목이 계속 추가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나단은 형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없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마땅하게 벌을 받아야 하며 이 사건으로 인한 형의 어떠한 처벌과 조치에 대해서도 저는 무조건 수용할 것이라며 형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형 라비는 미성년 조건만 남 사기 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관 중입니다 공범들과 함께 유인한 남성들이 차 안에서 10대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한 뒤 폭행 및 협박으로 2천만 원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라비와는 달리 동생 조나단은 평소 행실에 대한 평판이 매우 좋은 편이었기에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응원과 격려를 보냈습니다 귀화 결심한 콩고왕자 조나단 군대도 가고 싶다 방송인 조나단 연비가 최근 귀화를 결심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6일 조나단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자 40만명 돌파 기념 방송을 진행하면서 최근에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죠 그는 귀화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지만 8살 때 한국에 오게 됐는데 조국 대신 가족들을 받아주고 보호해줬더라며 인간극장 출연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다 대한민국 국민이 돼서 사회의 이론으로 받은 관심에 대해 보호원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귀화를 하게 됐을 때 군 입대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다라며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보탬이 된다면 일조하고 싶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감사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귀화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실제 귀화가 확정되고 주민등록증이 나오기까지 많은 절차가 필요하더라 국민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고 한국에서 저를 받아줘야 하는 거라서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만 이상도 걸린다 시험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나단의 아버지 윤비 토나는 콩고민주공항 내 작은 부족국가 왕자 출신인데요 모국정보기관에서 근무하던 토나 윤비는 후폐 공무원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고문과 박해를 받는 등 고출을 겪다 2002년 한국으로 들어왔고 2008년 재판을 통해 난민주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장남 나비 둘째 아들 조나단, 큰딸 파트리시아, 막내딸 아스트리드도 한국으로 와 정착했으며 이후 2008년 난민주의를 인정받았습니다 토나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대 교수로 활동했으며 각종 강연을 통해 국제 난민 문제와 콩고 인권 문제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들 가족의 사연이 2013년 KBS1 인간극장에 소개되며 화제를 모았죠 특히 자녀들의 활발한 성격과 인간적인 모습에 인기를 끌었는데요 방송 후 조나단은 콩고 왕자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조나단, 콩고 친구 없어 광주의 친구 많아 콩고 왕자 조나단이 그동안 어소와 한국은 처음인지 출연하지 못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27일 방송된 MBC 에브리온, 어소와 한국은 처음이지에는 외국인 4인방 알베르토, 수잔, 크리스티안, 조나단이 출연했죠 이날 방송에서 조나단은 한국살이 14년차 콩고에서 온 조나단이라 소개했으며 알베르토는 한 번쯤 나온 줄 알았는데 처음이라며 조나단의 첫 출연을 의아해 했습니다 조나단은 이 프로그램이 외국인 친구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같이 다니지 않나 그런데 제가 콩고 친구가 없다 7살 때 한국에 왔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자 알베르토는 조나단의 친구들은 다 광주에 있다고 밝혔고 조나단은 어서와 서울은 처음이지를 하면 다 데려올 수 있다고 센스있게 답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방산업계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수잔은 낙하산을 파는 회사다 7년 됐는데 낙하산하면 낙하산으로 입사했다고 말들 많이 하는데 진짜 낙하산 판매업체에서 일한다 시간 날 때 통번역과 방송활동도 한다라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방송활동 재미있게 하고 있다 최근 탁구를 배우시야겠다 생각보다 재미있다 나중에 탁구는 처음이지 있으면 불러달라고 말해 폭속해 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콩고 출신 예능 대세 조나단의 상해 첫 한위원 방문기가 공개됐는데요 조나단은 진맥을 짚던 원장님의 정확한 진단에 깜짝 놀랐죠 침 진료를 앞두고는 너무 무섭다라며 긴장된 모습을 보인다고 하지만 걱정과 달리 침을 꽂은 채 3초 만에 잠이 들어버린 조나단의 귀여운 모습에 모두가 폭설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조나단이 부패에서 밥 7공기를 해치었는데요 27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된 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는 조나단이 크리스티안, 수잔, 알베르토와 함께 한식 부패에 가서 공깃밥 7그릇을 해치우며 남다른 먹성을 뽐내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조나단은 흑미밥 5공기와 백미밥 2공기 총 7그릇을 배부르게 먹었죠 알베르토는 원래 다른 거 먹으려 했는데 조나단이 와서 부패를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처럼 조나단은 부패에서 남다른 먹성으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수잔이 얘는 같이 고기를 먹으러 가면 큰일 나겠다 삼겹살 몇인분까지 먹어봤냐고 묻자 조나단은 잘 먹는 사람들은 고기 인분을 안 친다 눈 깜짝할 사이 8인분이 된 거다라고 너스리를 떨었습니다 이에 알베르토는 식당 폐업만 시키지 마라고 웃었죠 이날 다이어트를 한다던 콩고 조나단은 대식화의 먹성을 드러내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조나단은 저는 다이어트가 음식이다라며 접시를 한가득 채웠습니다 네팔 수잔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미역이 너무 낯설었는데 이제는 잘 먹는다라며 이제는 없어서 못 먹는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수다를 떠는 순간 조나단은 또다시 2차 식사를 뜨러 자리를 떴고 이에 알베르토는 내가 이래서 조나단 때문에 여길 온 거다라며 이전에 밥 한번 사준다고 만났는데 진짜 많이 먹더라 밥과 많이 나왔다라고 밝혔죠 이에 조나단은 그래서 형이 밥 먹자고 하면 내 문자에 답장을 안 했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로도 조나단은 입가시면 쌀밥이지라며 또다시 음식을 포왔고 알베르토는 붓배 식당 폐업만 시키지 말아라 라고 말하며 티키타카를 선사했습니다 크리스찬 조나단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화와 군대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